오케이. 맛있지? 와우. 너무 예쁘지? 푸짐해 보이지? 우와. 이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네? 나도. 먹어, 먹어. 맛있지? 감자 들어간 김밥. 완전 맛있어. 그치? 응. 오징어 순대를 초장 찍어 먹으라고? 음. 맛있어. 맛있죠?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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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면 잘 먹네. 쩍쩍쩍.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됐다. 맛있겠다. 게장은 또 면밥이 먹어야 맛있지. 게장도 한번 먹어봐. 살겠다, 이제. 첫 끼야. 되네요. 공부 안 해도 잘 돼. 원래 잘 될 수도 있어. 고마워. 밥이 심심하잖아. 언제 해보겠어? 했는데 정말. 아냐, 아냐. 나 그냥 먹을래. 나 부각된 것이. 매성적이라. 고마워. 밥 하나 집어봐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감자가 어딨어? 하얀 게 감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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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네, 고마워. 많은 냄새도 나고. 편안한데. 몇 밭이야. 맛있어. 먹을까iest 식감이 가장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나 계속 먹는다, 틀렸다. 오늘은 치친데, 이거. 오, 진짜 맛있다. 진짜 흡입했어, 지금. 진짜 맛있었어. 와, 다 먹었다. 다 먹었네, 오빠 지금 먹었네. 어쩌다 보니까. 먹어, 진짜. 이 강원도에서 진짜 유명한 감자고 고구마 빵이야. 감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진짜. 감자처럼 생긴 것. 어머, 어머, 진짜 고구마 같아요. 이건 아예 아내가 감자인 거예요? 응, 응.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 어머. 치즈? 치즈랑 감자랑 섞었어요. 이것도 되게 특색 있어. 네? 야, 야, 이건 고구마. 참 신기하다. 응. 다른 건 거 먹어봐. 이건 빵이 아니야, 그냥 감자고 고구마야.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강원도 어디서 맛있어. 유명한, 유명한. 진짜 맛있어요. 어쩌면 먹어야지. 아내가 진짜 다 감자고 완전히 쫄깃하고 되게 맛있어. 맛있지? 맛있네. 한 선물 많이 먹네, 오빠 오늘. 진짜 맛있지? 아니, 오늘은 그냥 먹고 더 열심히 하고 오면 되지. 그래. 아우, 진짜 맛있네. 그래, 맛있다. 치즈랑 감자랑 섞은 것 같아. 형이 얘기했잖아. 형이 얘기했잖아. 아우, 맛있다. 아, 근데 오늘 날씨 좋다. 덥지도 않고. 딱 좋은데, 진짜? 너 다이어트 한 다음에 한 대가리 더 든다. 너 다이어트 한 다음에 한 대가리 더 든다. 너도 모르게 손이 갔지? 그치? 너도 모르게 손이 갔지? 그치? 지금 너도 모르게. 아니,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먹으래. 아니,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 맛있어. 근데 앞에 음식 있으면 계속 먹게 돼. 어쩔 수 없이. 미쳤다. 와우. 와, 정말? 와우. 위하오님. 와우! 희연이 오빠 표, 양념.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심리 형님부터 큰 거 하나. 어휴, 네. 이거 생 겨자 찍어서. 이렇게 큰 거를. 아, 일부러. 어때? 맛있어요? 이거 아삭거려. 겨자에다가. 그렇지. 올려서 먹어요? 그냥 먹어 이거는. 그래야 시크하면. 음. 진짜 맛있다. 음. 고기 어떻게 이거? 그냥 사라지는데 입 속에서? 음. 죽었어? 끝이야? 끝났어? 진짜 맛있어. 고기는 또. 띠현이 오빠가 만든. 말아먹어야지. 여기 순면은 원래 말아먹어야지. 고기는 그렇지. 고기하고 이렇게 올려서. 야오 야오. 야오. 요거지 요거. 소골면. 소골면. 음. 음. 어떤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음. 이제 골뱅이 소면이 진짜 소고기랑 궁합이 딱이네. 형 소면 어때요? 맛있어. 형 망념 제가 했습니다. 야 이거 소면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와 상큼해. 마늘하고. 음. 이거. 딱이네. 면 먹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거. 아우. 아우. 이거 자자자자. 자자. 와adomo. 이거죠, 이거, 이거. promotion. 이 골뱅이가 들어간 거잖아. 이게 골뱅이야, 뱃골뱅이야. 저는 한 마리도 없는데요? 한 조각도 없는데? 네. 고마워. 따랑 가렸구나. 왜 오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 달라 보이세요. 흰성 씨 이거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 새우 갔다가. 새우 먹어봐. 뜨거울 때 한 점씩 가져가. 짜지는 않을 거야. 소금 간을 살짝 해서 굵은 소금을. 야채랑 해서. 먹방. 같이. 마늘하고. 우리 식당에서. 레스토랑도 뭐해.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응. 아니, 근데 형 너무 맛있어. 정말? 진심이야? 퍽퍽하고 자식이고. 와, 형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빨리해. 갈릭 향이 나라고. 빨리 빨리해. 딜리토또, 딜리토또. 딜리토또. 그래? 괜찮아? 야채랑 이거 먹어야 돼, 야채. 형, 우리 이걸로 가야 되겠다. 진짜 맛있어? 진심? 어땠어? 너무 맛있네. 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냈다. 그래서 입속이 너무 곱게 꽉차니까. 음. 이건 진짜 맛있다. 형, 이건 진짜 예술이다. 진짜 맛있다. 레시피 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입속이 그냥 꽉차니까 너무 행복해. 양파를 넣으니까 단맛이 확실히 양파에서 우러나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까 우리가 승룡이가 까줬으니까 이번에 형이 까줘야지. 진짜 새우, 이거 진짜 고래새우. 자, 원활아. 이거 먹어봐. 박동아. 먹어봐. 저 희원이랑 반씩 먹어라. 네. 아유, 너무 맛있다. 어때? 맛있어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밥 비벼면서 그냥 이렇게. 먹어봐. 먹어봐. 밥 비벼봐. 이놈에 볶아도 맛있어. 맞아요. 진짜. 바짝 볶으면 맛있지. 볶아줄까? 또 볶음밥은 또 그냥 또 막 들어가지. 이거 남은 거 먹을까요? 거기에 밥 조금만 더 가져와. 야, 우리 막둥이가 먹고 싶다는데 뭘 못 해줘. 아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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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먹어야 돼. 먹어야 되나? 먹고 죽어야지. 그래, 먹고 죽자 그냥 오늘. 그래, 너. 살찌겠어. 아유, 이렇게 맨날 먹으면 살찌지. 아유, 저녁 7시 이후에만 안 먹어도. 아유, 근데 그러기 힘들지. 힘들지. 지금 7시 넘었지. 넘었어. 충격적인 거 말씀해 드릴까요? 네. 아직 7시가 안 됐어. 우와. 아직 7시가 안 됐어. 이제 먹으면 되네. 우와, 아직 7시가 안 됐어. 7시 되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2분 전? 2분 전? 3분 전? 2분 동안 더 먹을 수 있어. 어. 2분 동안. 불사 지를 거야. 응. 밥을 쪼개야 되겠어. 진짜 오리지널 새우볶음밥이다. 아, 그러네. 맞잖아,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이네. 비주얼 미쳤다, 그렇지? 이야. 너무 맛있겠다. 어, 이거는 아우. 무조건 우리는 데코레이션이야. 답이 없어, 인생은. 자, 맛백이로 한번 드셔보시오. 자, 그래. 한 시자로 먹어봐. 맛있겠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워야지. 어, 이걸로 다. 괜찮아? 별로? 흘리지 말고. 먹어봐. 우와. 우와. 음, 양념 진짜 잘했다고. 와우. 담백하자. 진짜 담백하겠지? 완전히. 응. 더 바삭바삭하고. 이걸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한 숟가락만 먹으면 되네, 너. 아니, 그래도. 전혀 없어지고. 거기다 놔둬, 저거. 거기다 이거. 오박. 아유. 너무 고소하다. 그렇지?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하니. 야, 이건 진짜 맛있다 먹는다, 이거. 고기에다 먹어, 고기에다. 더 줄까? 야, 너 한 숟가락만. 응. 야, 저 새우 떨어지게. 새우 떨어졌어? 아니, 저 후라이팬으로. 아니, 저 밑에. 이거? 그래, 그럼. 야, 그래도 숭룡이가. 지금 PT를 받으면서 몸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손뚜껑 왔다. 그렇지. 형, 솔직히 우리 요리가 늘은 것 같아. 맞아. 늘어. 그쵸? 요리 늘어서 많이 늘어. 나 시즌 1 때는 맛있다고 그러고 맛 없는 거 꽤 있었거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와, 이런 건 없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진짜. 오늘 과식했어. 배 터지겠다. 열만. 열만. 둘째. 구상화가 왔다. 셋이완이 male. 셋이완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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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